Oh, I have a good idea. 만들기를 좋아하는 나는, 나는, 다다 언니 I can make it, I can do it 만들어줄게요 무엇이든 다다 따라해봐요 무엇이든 다다 나는, 나는, 다다 언니 Yeah, yeah, yeah! 필요한 준비물은 먼저 스티로폼 막대 그리고 면봉 무늬를 찍을 도구들 물감, 접시를 준비해주세요 Are you ready? 친구들, 준비됐어요? Let's do it! 그럼 다다 만들어볼까요? 먼저 좋아하는 색의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제 스티로폼 막대를 준비해주면 돼요 스티로폼 막대는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이렇게 길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여기에 물감을 묻혀서 삼촌의 옷을 꾸밀 거예요 Like this 저는 주황색으로 꾸밀 거예요 Follow what I do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저는 이 스폰지로 꾸며볼 거예요 Like this 이제 민우의 옷을 꾸밀 거예요 짜잔 이건 엄마, 아빠가 쓰시는 면봉이에요 작은 방망이처럼 생겼죠? 여기에 물감을 묻혀서 Like this 면봉으로 찍으니까 작은 동그라미 모양이 나와요 They are so cute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Like this 어떤 무늬가 나올까 와우 It's so pretty 정말 예뻐요 다른 색깔로 좀 더 꾸며볼까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면 더욱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와우 Take a look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이 완성됐어요 와우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빨리 하뚱이에게 보내줘야겠다 트 faced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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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곧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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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